어이구야 또 포칭키 서버니 야스나야 어디 갈까요? 포 포? 뽀뽀뽀? 포칭키 삼동 가야지 안 되겠다 피엘이 형 어디 갔어? 큰일났다 또 이상한 상황이다 멍 때렸어 일단 오실 수 있는 거래요 난 천천히 간 위치 보시면서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시공 한 팀 한 명 시공 한 명 보이고 뒤로 한 팀 어 내가 볼 땐 두 팀 세 팀 저 3동 가요 포칭키 세 팀 성당에 한 명 있어요 아 두 명 성당에 있군요 3동 끝에 하나 성당에 셋 바이티님 보고 아 바이티님 근처에 한 명 어? 아 나 걸렸어 어? 언덕 차고 집에 하나 아 낙땜 아우C 나 우선 2일에 감 부자실 얍 아 내 옆집에 하나 아 아 마누라우면 소주나인전 하러 갈까 또 어? 너무 무서웠어 구할게요 기다리세요 저 못가요 제 옆에 하나 있어서 왔다 왜 이렇게 죽어대 오 한 놈 잡음 성하들이 어디서 날라왔는데 내 앞집 내 앞집에 하나 이승인가 이렇게 옆에 하나 네 네 더블 배럴 더블 배럴면 두 개 흐흠 위에 파츠 겁나 많네 아니 총은 없고 나 쐈던 애가 얘가 아닌데 그럼 그쪽 스크스 사운드 같은 애들 긴 쪽 저기 저기 시골 한 마리 크거든 시골 스크스 시골 스크스 아 저기 있다 산동에 한 명 있어요 발소리 들렸어요 옥상 있어요 키네님 지금 옥상 지붕 지붕 내 집 옥상이에요 내 집 옥상이에요 네 주황색 기붕 집 맞죠 내가 우리 집을 모르겠네 무슨 색깔이 있지 흐려 내린 것 같은데 흐려 내린 것 같은데 피엘리엄 집은 초록색 기붕이고 그 집이 들어왔네요 피엘리엄 초록색 빙에 한 마리 들어왔어 오케 오케이 주황색 지금 발코니로 내려간 것 같은데 산동에도 아까 발소리 났는데 어? 양쪽 방 파랑색 발 저 천천히 그쪽으로 붙일게요 시골 죽겠다 어 죽겠다 발소리 발소리 겁나 흘려요 발소리 겁나 들리는데 일단 두 마리 일단 저 뛰어내렸어요 옥상에서 들어가요? 피엘님 아니요 옆집으로 가요 밖에 속인 것 같아요 나 빼고 가요 붙어요 밴드는 좀 안좋아 여기 있어요? 여기 터렸네 여기 터렸네 아 녹색 핀 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에 피엘령 아니에요? 있어요 2층에? 있어요 2층에? 피엘령 아니에요 2층? 이 형 옆집에서 소리 났는데 지금 도망갔나 보다 도망갔나 보다 빠졌네 빠졌네 밖에 밖에 하나 어디 문 이렇게 있는데 창문 어디가 창문 어디가 창문 창문 아 미친 창문 쪽으로 하나 좀 옆에 문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돌았어요 창문 쪽으로 하나 한 명 더 한 명 더 창문 하나 더 어? 아 안 돼 안 돼 아 쉣 어딨어 아 연사로 안 놨어 바로 아 연사로 안 놨어 아 실수 아 뭐야 아 뭐야 이런 흐흐흐흐